야, 잘 지냈냐? 왜 말이 없어? 아, 맞다. 우리 싸웠었지. 미안, 미안. 그땐 내가 잘못했어. 야, 저번엔 진짜 미안했다.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 아, 됐어. 말 걸지 마. 야, 기껏 사람이 사과하는데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그 태도는 뭐야? 야, 미안하다. 사과의 의미로 내가 술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미안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바로 사과하러 가자. 야, 주말에 뭐 했냐, 크크. 야, 왜 그래? 아직도 화났냐, 크크. 미안하다니까, 크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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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아. 너도 잘못됐잖아. 야, 미안하다. 그건 그렇고 점심 뭐 먹을래? 나가서 먹을까? 야, 어제는 진짜 미안해, 유유. 내가 미쳤었나봐.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유유. 아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진짜 미안해, 유유. 내가 나쁜 놈이야. 괜찮다니까. 아, 사과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 걸어야 되지? 아, 저기. 미안해, 내가 말이 너무 심했다. 아, 얘한테 사과해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어색하네. 일단 카톡으로 사과하고 내일 얘기해야겠다. 하, 내가 그런 말을 왜 했을까? 상처 많이 받았겠지? 진짜 미안하다. 내일 바로 사과해야지. 야, 너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아오. 답답해. 인티비 너 빨리 와서 사과해. 아, 알았어. 사과하면 되잖아. 사과를 하긴 해야겠는데. 근데 이게 사과할 정도로 내가 잘못한 건가. 아, 사과하는데 안 받아주면 어쩌지? 받아줄 때까지 해야 하나? 아, 걱정되네. 음, 일단 가서 인사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저번에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겠지. menstrual 거주ые이qiก 그런 것 같아. 우리 보물이coming 잠시 motorcycles 구iciously 소리가 필요 dice... 우리는 누가 이런